그럼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현장 지금 하고 계시는 시민사회운동들도 결국은 학부모 연대니까 지금 교육 현장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분 많으실 테니까 지금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노숙인 사회구로 시작해서 학부모 단체 활동으로 연결이 됐지만 가장 첫 물꼬를 터던 이슈가 동성애라는 이슈였어요. 저도 신앙도 있고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 동성애 뭐 어때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물론 성경적으로 죄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고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인권도 있는데 우리가 왜 그지 그것을 반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쯤에 제가 하나 접했던 책이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이라는 책이었어요. 얇은 만화책으로 된 건데요. 거기에 동성애자들의 실생활이 정말 동성애를 하다가 탈출한 사람이 낱낱이 고백한 걸 만화로 그려놓은 책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동성애자들은 성관계를 이렇게 하는구나. 동성애자들이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학문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 라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문제가 동성애가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들 교과서 정확히 말하면 2009년도 부터일 거예요. 2009년도부터 동성애가 미화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동성애가 왜 그들의 인권인데 우리가 반대해야 돼. 이 개념만 교과서에 딱 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에 이 교과 원래는 99년도 이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에이지의 원인은 동성애다라는 정확한 교과서에서 명시가 있어서 저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99년도부터 교과서에서 그 내용이 삭제되게 되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미화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그들의 인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일단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보건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폐해를 받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청소년단체에도 강의를 하고 교회에 가서 종교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학문 성교를 했을 때 학문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병이나 A형 간염 또 이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지까지 감염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동성애자 인권단체 측에서는 에이지 같은 거는 우리가 걸리는 질병이 아니다. 우리 남성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이성관의 성관계 때문에 걸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짜 뉴스인 게 2018년도에 에이지 감염 환자를 보면 남성이 95%가 넘어서요. 그리고 여성은 4%밖에 안 되거든요. 동기자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동성애는 에이지는 에이지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 상대방의 피로적 직통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컵을 마신다고 해서 찌개를 같이 떠먹는다고 해서 걸리는 질병은 아니에요. 100%, 거의 99%가 성관계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남녀의 이성적인 성관계에서는 피가 터지는 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피가 터지는 성관계는 남자와 남자, 학문 성교를 했을 때 학문이 찢어지면서 그 안으로 에이지에 감염된 사람의 정액이나 혈액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 에이지거든요. 그래서 2018년 통계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6%가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4.4%가 여성.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하느냐. 에이지는 이성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발병하는 것이다. 가전염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우리 학교 아이들의 교과서가 정말 심각해지는구나. 정확하게 아이들 교과서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만 소개합니까? 아이들 교과서는요. 동성애자. 내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 커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할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들을 반대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2011년도에 인권보도준칙, 언론보도준칙이라는 게 맺어졌는데 이게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 맺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 조항 하나가 동성애의 폐해를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문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걸 금지한다는 조항, 금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보도준칙, 언론보도준칙을 통해 철저하게 기자들의 보도 또한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정상적인 정보를 받아볼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고. 또 지금 문화나 영화나 모든 것들이 동성애를 많이 미워하고 있잖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부모가 교육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둘째가 18살 학교 나이로 학년으로 치자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작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더 이상 저는 공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아마 학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요.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 5교시, 6교시, 7교시를 하는 동안 뭘 배우고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집에서 내가 좀 올바른 정말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홈스쿨링으로 한번 전향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공교육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부모가 의지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정보는 듣기 어려운 정보가 됐죠. 참 그런 공교육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워보면 점점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보면 학부모 입장이나 또 학부모 관련된 운동을 하시니까 어떤 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학교 내에 전교조 교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교조 교사들이 이게 어떻게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을 중요하는 교사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나 또는 자기들의 권리를 이런 주장하거나 친북 성향을 보이는 교사나 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9% 가까이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들인 거죠. 예를 들어 아마 저희 작년에 우리 셋째, 지금 6학년 된 셋째 담임선생님이 5학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대놓고 나는 전교조라서 너희들을 때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동성애를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6학년 때 5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겨울방학 아마 직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5학년 애들을 데리고 종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집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런 평화의, 본인들이 말할 땐 평화의 집회인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반일감정을 불어넣기고 이제 그런 식의 정치적인 집회를 참여시키고 저는 거기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글로 우리 아이는 그런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렇게 되신 것들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그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가 무엇인지 선생님만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글을 써내서 반대의 입장을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교육을 뭐라고 하죠? 좌편향 교육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 20년 됐죠. 이제 아이들이 한참 클 때는 그런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아이들의 생각을 보호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의식이 일찍부터 있었으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 연배나 이렇게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 아버지 사이에 전혀 대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틀려가지고 결국은 그런 교육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교육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건 미디어요. 핸드폰. 네. 요즘은 애들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 핸드폰을 엄마들이 손에 쥐어 주잖아요. 음식점에 가서도 뭐 엄마들 밥 편하게 먹으려고 틀어주고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어린 나이에 계속 미디어를 접하면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자라지 않는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가족들이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는 이유 물론 공교육의 폐해도 굉장히 크고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만 미디어의 폐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 핸드폰 속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굳이 엄마하고 오빠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얘랑 대화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충족하고 또 내가 모든 걸 그냥 주는 대로 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폐들이 굉장히 커서 저는 이제 큰애, 딸 둘은 핸드폰을 사줬지만 6학년 되는 아들과 그 밑에 아들 셋은 아직 사주지 않았어요. 사실 아이들이 아직까지 6학년 되는 아들은 불만이에요. 엄마 핸드폰 언제 사줄 거야? 라고 3개월 전까지 말했는데 이제 그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 친구들이 갖고 있잖아요. 학년에서 우리 셋째만 핸드폰을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한 의지를 보이죠. 엄마는 네가 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어떤 다른 가족과 여행을 갔다가 그 가족의 아들이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돌아와서 엄마 나는 핸드폰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찍 핸드폰을 쥐어주는 거 저는 아이들에게 쥐약을 먹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더하면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핸드폰이 과도하게 노출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영상을 가지고 습취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읽어서 습취하는 방법을 할 때 뇌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읽는 걸 출발해서 나중에 영상물에 노출됐는데 지금 세대처럼 읽기를 생략하고 그냥 영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읽는 거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뇌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뇌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가졌던 생각을 보호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영상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음. 아멘